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폭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서로 검증단을 보내서 잘 파괴했는지 체크도 했는데 당시 북한은 지하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자 지하 물탱크라고 둘러대며 이를 막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호 검증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GP 불능화를 공표했던 거죠.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머리 위에 설치된 최전방 감시초소 GP가 폭발합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한국과 북한은 GP를 폭발한 뒤 시범 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밀로 묶여있던 당시 보고서에는 검증이 부실했던 정황들이 여러 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에는 검증을 못한 지역을 찍은 사진이 있거나 북한이 매몰했다고 주장했다 등 식별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건을 따르면 북한은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지하물탱크라며 검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검증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는 5일 만에 GP가 모두 불능화됐다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GP 불능화를 포함한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임이 확인됐습니다. 범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의 총안구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으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